안녕하세요. 다시 범 연출한 정영주입니다. 다시 범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는 어제로 가서 삶의 희망을 갖고 내일로 가는 영화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름하셔서 저희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다시 범에서 은조 역할을 맡은 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이 중에 오늘 저의 라방을 보시고 예매를 하신 분도 계신가요? 저요. 감사합니다. 저희 인친분들. 저희 영화 다시 보면요. 정말 따뜻한 감성 힐링 무비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제 쭉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보신 기자님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나의 오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보고 나서 저희 SNS나 이런 데 많이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주변 입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범에서 이좀 역으로 만나 뵙게 된 박경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영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계신 귀한 분들의 봄 속에 저희가 한 차랑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화 보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너무 즐거우셨거나 너무 재밌으셨으면 저희 또 열려있는 창구 SNS나 소원의 블로그에 영화 너무 재밌더라 라고 솔직하게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보면서 주노 역할을 맡은 박주빈입니다. 반갑습니다. 홍보는 우리 경혜 누나가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걱정이 없고요. 즐겁게 영화 관람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